2부에서 계속됩니다. 하지마시라고요. 하지마시라고요. 2부에서 계속됩니다. 2019년 8월 11일 시작!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도와라 FOLLOW FOLLOW ME 1부에서 계속됩니다. 1부에서 아집을 때 꼽은 1부에서 뺏ating Weak them Joel 사용 2부에서 여러분들 이제 어딘지 알겠죠? 여기 여기가 바로 그 무구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떤 그런 무당의 용품 뭐라 그래야 되지? 불교 용품 뭐가 있든.. 여기서 호되게 당했죠? 여기는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 집은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누구 계십니까? 누구 계십니까? 누구세요? 뭡니까? 잠깐만 여기서 스무사이에 갑시다 여기서 스무사이에 갑시다 누구 mieli까...? exits Whiskey Yeah How much are you? lose koyku Super 누구 있습니까? 누구 있습니까? 설마 나한테 오라는거에요? 설마 나한테 오라는거에요? LA ANDRE 여기 기운이 오지게 쎄네 여기서 뿜어져 나온건가? 여기 계십니까? 바삭바삭 잠시만요 와따 와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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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frost 와따 애인 perception 크락 지난 크락 여러분들 그때 기억하실겁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누구 왔나? 누구야? 누구 왔어요? 누구 왔냐고요? 누구 왔냐고요? 장난치지 마시라고요 나 하지 말라니까요 누구야? 누구 왔나?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다시 움직여봐 여기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다 진짜 미치겠다 눈에 안 배우는 중 눈에 안 배우고있다 눈에 안 배우고있다 잠시 뒤집어줘 눈에 안 배우고있다 잠시만요 나온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구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구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게 뭐야? 내가 제일 싫어하네 싫어하네 왜 갖고 다니냐? 왜 갖고 다니냐? 왜 갖고 다니냐? 진짜 싫어하네 하... 하... 암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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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추워 1 3 와아아아 아! 나갈게요! 아 귀여워봐 아.. 아 잠시만요. 어휴.. 여러분들.. 여러분들..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사실을 하나하나 냈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이 지금 잘못된 겁니다 새로운 사실을 하나하나 냈습니다 신내림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여성의 거기 플러스 어떠한 억울한 죽음 분명히 저는 잠깐 빙여를 했을 때 뭔가 파노라바처럼 살짝 뇌리를 스치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그것이 뭐냐면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누가 목을 조르는 듯한 내가 스스로 인위적으로 목을 조르는 게 아니라 어디에 도구를 하고 한 게 아니라 뭔가 누군가의 완력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몸부림치는 저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여행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다 두 번째 여행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다 두 번째 여행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다 계세요? 무슨 얘기든 다 들어 드릴게요 무슨 얘기든 다 들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한이 많으시죠? 한이 많으시죠? 그 한 제가 다.. 두 번째 안정도.. 두 번째 안정도.. 한이 많으시죠? 한이.. 한이.. 두 번째 안정도.. 한이.. 한이.. 제가 들어갈테니까 하지마세요 뭐야? 무슨 소리야? 하지마세요 참으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마시라고요 하지마셔 구독 좋아요 알람개장 부탁드려요